금가루 뿌려 니는 조금 들릴 것 같은데 다시 들으면 마취 끌리듯 여기는 진짜 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마 다음에 한번 들어보든가 금가루 뿌려 니 눈부수 이것도 너무 잘 제가 캐치를 해가지고 금가루 뿌려 니 금가루 뿌려 니 어? 금가루 뿌려 니 피오가 있어요 피오 금가루는 피오가 있어 금가루는 피오가 있어 오빠 순간대 봐봐요 금가루 뿌려 니 눈부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잘 캐치를 해가지고 금가루 뿌려 니 그걸 만들어봤어요 아주 잘 만들었는데 딱 그 다섯 글자 그러면 혜리 말 들어 나중에 여기 좋아 그러면은 번화기 하시죠 이번에는 그냥 한 번 한 글자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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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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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다음은 치 14번 4글자, 아예 한 글자로. 14번! 아니 13번, 13번! 나는 14번. 5글자 중에는 가운데를 봐야 유추하기가 쉽다. 나는 14. 14. 저 14. 14. 형이랑 지내요? 그럼 저 13. 저는 14번 아니에요. 13이냐, 14냐. 가장 중요한 결정! 14를 들으면 15, 16이 해결될 수 있는 확률이 커고. 자 그러면 14번을. 저 혼자 생각해요. 근데 저도 14번 보는 게 낫지 않아요? 14번? 14번으로? 왜냐면 마침대 확실한 게 아니잖아, 지금. 그렇죠, 모를 수도 있어. 14! 하나, 둘, 셋! 14! 오케이, 오케이. 14! 14! 14, 14! 안 변해요! 14합시다! 아, 14! 어떻게 해? 14해! 안 변해요! 14하고! 13, 14!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. 14! 13, 14! 자, 마지막 다수결! 아, 혜리가 14해. 13 손 드세요! 13! 13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분. 다들 진짜 죽뼈. 해리 한 번 밀어줘.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오래 가는 거예요. 다 하려고. 맞으려고. 근데 진짜 14가 중요한가 봐. 지금 13 하니까 됐어요 하고. 연기하네, 연기. 사실은 우리 편이야. 아, 그래요?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. 13이죠? 네? 아, 왜 저래? 안 바꾸죠? 왜? 10! 자, 못했던 10. 3이죠. 맞을 거 맞을 거 맞을 거. 해리 믿고 가자, 해리 믿고. 해리 믿자. 해리, 해리 믿어. 오케이, 오케이, 해리 믿고. 13 갑니다. 13! 13! 결정적인! 결제가 나올지. 오픈! 오케이. 톡입니다. 전혀 새로운 단어. 맞자가 아니야. 맞자가 아니야. 맞자가 아니야. 전혀 새로운 단어, 톡? 그러니까. 갑... 갑툭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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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툭티 연저. 연저가 뭐예요? 갑툭티로 오픈을 한 저 아이스크림 가게로. 갑툭티 연저 아이스크림. 연저는 아니지. 연저는 아니지. 아니면 저 친구들이 태국에서 작업을 해서 툭툭이가 들어가지 않을까? 툭툭! estaban 너무 toteuvitted. 툭툭! 툭툭툭 툭툭툭툭툭 아이스크림 PD UnaW,